BTS가 필리핀에서 방문한다고 기억나는 건가요? 정말 굉장히 더운 곳이구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. 일단은 굉장히 더웠고요. 더웠어요. 이 지구에서 느낄 수 있는 더위가 많나. 더웠죠? 제가 겪어본 모든 곳 중에 가장 덥습니다. 가장 습하고 가장 화가 나는 날씨께. 더웠다. 굉장히 덥고. 습도가 많아요. 습도가 많아요. 더운 나라야. 아우 더워. 아우 더워. 아우 더워. 넘나 더운 곳입니다 여러분. 형 엄청 더울 거예요. 형 지금 이미 들어갔으니 더운데 형?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3일 동안 제 기억에 남는 거는 딱 처음 여기 대창했을 때 첫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 같아요. 더위. 이렇게 가자마자 너무 더워가지고 오우! 오우 이렇게 더운 곳이 있나? 더운 거. 아 더운 거 너무 기억이 나요. 왜 이렇게 더운지 더웠는데도 너무 좋았어요. 여러분 행복한 팔로원으로 오세요. 팔로원으로 오세요. 팔로원으로 오세요. 팔로원으로 오세요. 팔로원으로 오세요. 감사합니다.